2023년 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사이버 이용한 간첩이 윤미향 의원에게 출몰했었네요. 북한은 문재인의 그늘을 이용해서 정치권까지 그들의 지령을 침투시켰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6.25전쟁 이후로는 전쟁으로 남한을 통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혁명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도당 출신들을 공작관으로 내려보냈죠.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숨지게 되자 황해도 일대 즉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해서 내려보냈지만 이쪽과 접촉이 잘 안됩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그때 집판 간첩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이버 세계를 이용해서 사이버 세계를 서로 대면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고받으면서 남한에서 어떻게 해라 또 남한 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제3국에서 중국 심양이나 이런 데서 3국에서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돈을 여기서 갖다 바칩니다. 이번에 이재명 씨가 연루돼 있는 쌍방울도 연루돼 있는 안부수 민화협 사건에서 안부수 씨가 경기도 예산에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묘목 보낸다고 하면서 중간에 돈을 자유도 쓰고 일부는 북한에 갖다 줬죠. 그렇게 하면서 묘목은 갖다 주는 시늉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통일사로 한다. 이렇게 이제 운덕과 조신들은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 예산이라든지 또는 성금을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도 생존하는 거고 핵무기 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쭉 설명을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국정원 수사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니까 4급 보좌관 2명을 둡니다. 그중에 한 명이 통일 뉴스라고 하는 친북 성향의 매처의 기자였죠. 그가 그런 기자를 하던 2016년 베트남에 가서 취재를 합니다. 취재 내용은 간단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이 미군과 더불어 베트남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운동권들이 이런 걸 자꾸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걸 자꾸 보도하죠. 이때 이렇게 할 때 현지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만났고 아 2015년 12월 초네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씨가 대표로 있던 그것과 같이 기획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군한테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루트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상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북한이 알고자 하는 것을 이쪽에서 보내줬다는 거죠. 암호문을 이용해서 보내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통일뉴스 기자를 하면서 국방부 출입기자 이 노무현 정권이요. 과거에는 언론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언론 자유를 막 허용해서 누구나 언론을 세우게 되면 의사가 너무 많으면 의사에게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게 되면 돌팔이 의사가 나오죠. 언론도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언론을 하게 되면 언론이 돈을 못 버니까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해지면서 추잡해집니다. 과거 전두환 씨는 언론 정화를 한다고 하면서 정권에 반기를 드는 기자들을 좀 나가게 하긴 했지만 언론을 몇 개로 딱 통제했어요. 서울에서는 중앙일간지 4개, 반성사 3개, 부산에서는 몇 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딱 정리가 되면서 그들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정치학의 기사를 쓰게 되죠. 그런데 노무현은 반대로 갔습니다. 기자실 개방이니 뭐니 그래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다 언론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기사가 인터넷상에서 클릭만 많이 받으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먼저 뜯게 되니까 그걸 조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김경수도 했던 다 이렇게 여론 조작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기사도 가짜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통일 뉴스 이런 것들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언론 기자실 개방해서 누구나 다 4대 매체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국방부 출입을 하면서 국방부에 등록을 해서 국방부 정보를 궁금한 걸 뽑아서 이북에도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 때 북한하고 바로 주고받으면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미국에서 운영하는 엡실론 같은 것들이 인터넷 통신망을 검열하잖아요. 또 우리 국정원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3국으로 보내죠. 제3국에 사이버 뭐라 그럴까? 드버크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있는 그 전에 자녀들한테 편지 보낼 때는 사소함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사소함을 군대에서 가서 일괄 수령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군대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사소함 같은 방식이 드버크입니다. 그쪽으로 보내놓으면 거기에 비밀번호는 양쪽만 알죠. 뜯어서 이제 가져가서 자기네 정보를 얻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죠. 이렇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직접 확인할 이유가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도 또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또 그들은 대북 사업한다면서 국민 성금 또 정부나 지자체 예산 뜯어가지고 들고 와서 뇌물을 받치고 또 약간의 자기들이 대북 사업해야 되니까 외목도 몇 개 뭐 북한에 보내낸 척하고 좋은 일을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쭉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그대로 탈핵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약간의 조짐이 있었지만 바로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누군가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재인 측근에서 쭉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펌프질한 사람은 있지만 밀어붙인 사람들은 좀 잘 안 보입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또 다음에 대북 접촉이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뭐 김영철이가 왔을 때 환대를 한다든지 그런 결정들이 쉽게 못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 안 오는데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라는 아바타를 내세워두고 거기서 북한과 통화할 수 있는 세력들이 북한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그거를 검증 없이 바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장 잘 수행한 사람이 문재인이었죠. 허허허허 무궐노인처럼 지금은 이제 이재명으로 봤다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거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띄는 이 자들은 북한하고 직접 만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만나니까 나는 뭐 별거 없다. 북한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갖다 바치죠. 여기 돈을 뜯죠. 국민 성금이나 지자체나 국가이산을 뜯어가지고 무슨 북한 독기 사업한다고 하면서 영유아 돕기 한다고 하면서 그 돈의 일부를 갖다 주고 자기도 삥땅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교묘한 수법이죠. 이게 직파 간첩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자생적 공장 수유자들이 자꾸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게 되면 자기는 아니다라고 그러고 또 이쪽 시스템을 잘 아니까 이재명이 또 이번에 검찰에 성원직 지청에 갔을 때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는데 진술을 안 하죠. 안 합니다. 그걸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 또 이제 뭘 하게 됩니다. 이 윤미향 씨의 남편인 김삼석 씨인가요? 이 양반은 자기의 누이와 더불어 옛날에 누이 간첩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중에 일부는 나중에 또 문제가 고문받았단가 뭔가 이거는 또 국가 배상을 받았지만 배상만 내세울 뿐 자기가 유죄받은 건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윤미향 씨 보좌화는 하여간 거의 윤미향과 동급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지금 밝혀져서 윤미향 씨는요 아무리 망신을 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안 나갈 겁니다.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유리하고 저쪽에서도 나가라고 안 할 거고 있는 게 나으니까 거기 있으면서 흔드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에 무인기가 와서 대한민국을 휘젓고 가니까 북한은 모른 척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신원식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 우리 딸 육사를 나와서 선후배인데 두 사람이 싸우게 되잖아요. 우리끼리 내의 호응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윤미향 씨가 끝까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유죄가 나오고 뭐 할 때도 또 버티면서 그럼 또 민주당이 또 옹호를 하면서 우리끼리 내홍 내란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북한은 충분히 써먹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끼리 싸우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거가 더불어 한길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보정당의 간부로 있었던 한 사람이 2017년 캄보디아 앙코르타에 가서 거기서 북한 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소속 공정원과 접속해서 그게 뭐라더라? 뭐 한길로 통일을 하는 회인가? 뭐 한길회 한길회인데 에잇 히읗 기역 히읗으로 쓰죠. 이거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 옛날에 김일성이 길림성의 장촌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육림중학교라고 중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육림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쪽에서는 거기를 중퇴를 하고 할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확인되기 어렵죠. 어린 시절에 한 건데 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줄여서 티긋티긋 트의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히읗기역히읗 흐그흐 흐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운동권들 주사파비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민노총사나 사상통일위원회를 장악해라. 지금 제주사삼 희생자에 대해서 그걸 자꾸 보상 글쎄 그러면서 자꾸 그걸 의미를 더 높이죠. 광주처럼 자꾸 의미를 높이죠. 여수사건도 자꾸 의미를 높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기존 방공관을 무너뜨리고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인 뻘빗하면 무슨 반미자주와 이런 시위를 벌입니다. 노동운동과 완전 관계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왜 하느냐 바로 이런 지령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은 한번 그렇게 재산국에서 만나고 오고 난 다음에 약간 사이버 드버크를 이용해서 서로 교신을 하면서 또 그게 오게 되면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들이 수행할 때 자금은 뭐냐 우리 현대중고급 현대자동차의 노조가 전국 최대의 노조고 공급도 많이 주는 노조인데 거기에서만 돈 갖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코 노조가 민노총 탈퇴하고 하는 거는 거기서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없고 2억만 당하고 그러니까 현대차나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은 민노총 맹원비만 엄청 내고 별로 혜택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뜯어먹는 게 이게 바로 적지 공작이라는 겁니다. 적지에 들어가서 자기네 당국으로부터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쓰는 거죠. 만들어 쓰는데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풍족합니다. 나중에 걸려도 북한과의 관계를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게 되죠. 민중자주통일전이라는 반전구단체를 만들어서 창원에서 부부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한길에랑 다 한길에는 제주도에 관련된 거고 이게 지금 창원에도 있고 여러 곳에 전북에도 무슨 민중자주정일 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경남에도 있고 이런 조직들이 이제 뭐만 나오면은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에 직업적인 운동권들이 있는데 뭐 대기업체라든지 제가 다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앞에 가기 때문에 뭐 1인 시위하고 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에는 굉장히 권장한 체계의 청년들이 있는데 아니 한참 1위에 될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와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생업을 그걸로 해서 봉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조직들이 문재인 여권 내내 아주 활개를 쳤고요. 그걸 국정원을 국정원법을 완전히 개정시켜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런 목적 합목적 기관인데 이걸 법으로 통제하는 합법기관으로 공작기관은 합법기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겸행하게 뭐 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다 우리의 방어가드를 내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윤미향 같은 자들은 대한민국 국회에까지 들어왔고 그거를 연대연대 하다가 문재인이가 연대해서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만 조사하고 그 위에서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 아바타도 책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한기레가 나오고 아까 민중 뭐 어쩌고 한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국정원이 움직이면서 근데 국정원의 대한민국 수사권을 지금 다 차단시켜놨죠.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문재인한테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사이버를 이용해서 이쪽 돈으로 적지 공작을 하는 이 이자들 북한은 위험하게 안 내려보내고 돈만 상값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은 뭡니까. 대북 제재를 풀리게 해서 뛰어다녔단 거죠. 이제 북한이 어떻게 움직였고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셨는지 보이십니까. 설마 설마 하겠지만 글쎄요. 설마를 설마 설마 하시다가 큰 코다 칠 수 있는데 이미 이건 너무 오래됐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출범하자마자 많은 자들이 재산국으로 날아가서 아까 16년 17년 다 그렇잖아요. 이분 사람들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뭐하죠. 아 박근혜 때 못하던 걸 확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으면서도 그렇게 북한에게 맞춰주고 했던 겁니다. 사이버에 이용한 강첩단. 민미하게 접근했었네. 문재인의 그늘을 이용한 정치권까지 침투해 있는 이 강첩단이라 그럴까. 북한 지령을 이제는 조사를 해서 밝혀내고 북한을 몰아쳐야 할 때입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